오늘은 부의 추월차선이란 책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자가 될 기회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발견하는 방법을 오늘 제가 아주 쉽고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영상을 통해서 추월차선 5개명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봤죠? 그 5가지 5개명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 쓸모없는 사업에 투자하지 말아라. 두 번째, 시간과 돈을 맞바꾸지 말아라. 세 번째, 제한된 규모화에서 사업하지 말아라. 네 번째, 통제권을 버리지 말아라. 그 다섯 번째, 창업이 일련의 과정이 아닌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게 하라. 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냐면 지난 영상들 보시면 제가 각 개명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상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추월차선으로 가는 고속도로 사업 아이템은 꽤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M.J. 드마커가 이 3가지 아이템 중 하나를 사업으로 하면 추월차선으로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인터넷이고 두 번째는 혁신 그리고 세 번째는 의도적인 되풀이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인터넷,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인터넷에 대해서 M.J. 드마커는 뭐라고 말하느냐 가장 강력한 고속도로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백만장자들이 여기서 탄생했고요. 이 인터넷에는 7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고 얘기해요. 일단 우리가 인터넷을 좀 돌아보면 뭐가 있죠? 이 유튜브도 일단 인터넷에 비롯된 거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런 모든 기업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전세계 시가총액 상위권을 찾아오는 모든 기업들이 다 인터넷에 뗄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인터넷이야말로 정말 가장 빠르게 추월차선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거죠. 이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은 7가지가 있습니다. 이것까지가 무엇이냐? 가입자 기반, 콘텐츠 기반, 고객 발굴 서비스, 소셜네트워크, 중개 시스템, 광고, 전자상거래 7가지인데요. 하나 살펴드리면 가입자 기반이라는 건 대체 뭐죠? 우리가 가입을 한 다음에 구독료라든지 멤버십 피를 받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어딜 가입하면 우리가 구독료 내야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서비스를 하거나 콘텐츠 기반, 콘텐츠를 사고 파는 거죠. 내가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팔면 이게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게 요즘에 네이버에서 프리미엄 콘텐츠를 런칭했습니다. 신사업으로. 그게 바로 콘텐츠를 사고 파시게끔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런 콘텐츠를 잘 만드셔도 여러분들은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고객 발굴 서비스. 고객들을 한 대 모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성형외과 의사들, 성형외과 병원들이 영업을 많이 하잖아요. 성형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에 내가 앱을 다 모아놓으면 그렇게 고객들을 다 모아놓은 거죠. 성형외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이 고객들에 대해서 중계료라든지 DB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거죠. 이런 고객 발굴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역시 큰 돈이 된다. 소셜네트워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다 소셜네트워크죠. 중계 시스템. 중계 시스템은 말 그대로 우리가 중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 어떤 거 소개시켜주는 이런 게 중계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광고. 여러분 유튜브 보실 때 광고 붙고 네이버 블로그 보시면 광고 붙잖아요. 광고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는 여러분들 아마존, 마켓컬리 이런 것도 다 전자상거래. 쿠팡 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곱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인터넷으로는 사업을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혁신입니다. 혁신. 여러분 혁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발명하시거나 제조하시는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감 이런 거예요. 필요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제품을 우리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해결하거나 욕망을 충족시키는 모든 제품이 혁신적인 제품이다. 낡고 진부한 것을 개선시키는 것이 혁신적인 제품이라는 거예요. 혁신적인 제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이 불만 가지고 있는 것들, 필요로 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혁신적인 제품이다. 이런 것들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의도적인 되풀이입니다. 이게 약간 여러분들이 낯설 수 있고 조금 보유할 수 있는데 되풀이라는 말 때문에 그럴 거예요. 되풀이. 되풀이라는 것은 뭐죠? 바람직한 목적이나 대상 혹은 결과에 접근하려는 목표를 갖고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나 수단을 얘기합니다.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는 행위나 수단. 그래서 규모는 인적자원 시스템이나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서 실현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카페를 하나 차려요. 이거는 부에 추워져서 갈 수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프랜차이즈 사업을 발전시켜서 하나를 열고 2호점을 열고 3호점을 열고 5호점을 열고 10호점을 열고 100호점을 열고 1000호점을 낸다고 생각해서 되풀이를 계속하는 거죠. 점포를 개설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규모라는 것은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서 실현된다. 그래서 의도적인 대풀이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형성되고 이 규모를 통해서 나는 빠르게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인 대풀이 아이스크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도 마찬가지로 하나,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신경 쓸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10개, 20개, 30개, 50개가 돼서 내가 거기서 나온 술을 가지고 관리자를 이제 임명하고 하는 순간 자동화 시스템이 완성되는 거죠. 그걸 점점 밀려나가게 되면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다고 MJ 등마코는 강조합니다. 우리가 대체 뭘 할지 모르겠다. 나 성공하고 싶은데 대체 뭘 해야지 내가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뭘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가게 카운터에서 불만을 표시하거나 은행에 전화했을 때 거칠 수밖에 없는 1번 두루세, 2번 두루세, 5번 두루세 이런 거 있잖아요. 자동응답기. 이런 것들 짜증나고 화가 나고 되게 불편하고 불쾌하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빠르게 개선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해결한 그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서 막대한 부를 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게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되게 불편함을 느꼈는데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 이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누가 하고 있어도 상관없어요. 누군가는 여러분들이 하려는 것을 항상 늘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걸 그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욕구를 더 잘 충족시키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 더 잘 홍보할 수 있는가? 이것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고 있고 안 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먼저 할 수 있죠. 먼저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도 그 사람도 더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를 생각해서 딱 봤더니 누가 이미 하고 있어. 그런 것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은 어디에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면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지 더 잘하면 된다는 거죠. 이미 누군가 하고 있다는 것은 오히려 더 안심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하고 있으면 이게 사업적 가치가 없어서 아무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누구도 아직 뛰어들지 않아서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이미 누군가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역시 여기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기회를 받다는 거고 이건 시장이 충분히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더 내가 여기에 승부를 걸어서 그 사람보다 더 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랄 만큼 새로운 아이디어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정말 천재들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전혀 필요치 않다. 뭐가 필요하느냐? 바로 실행. 행동. 그래서 아이디어의 주인은 누구의 것이냐 물어본다면은 그 아이디어를 최초로 생각해낸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행동하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그런 숨겨진 욕구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더 자주 충족시켜서 그것을 크고 빠르게 실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 이런 거 되게 불편한데? 아 이거 누가 좀 안 해주나? 이런 거를 다른 사람이 해결해주길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라는 것은 우리 늘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도 불편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아침에 불쾌했던 거, 짜증났던 거, 화가 났던 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돈 벌 게 없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 이렇게 하기 싫은 거죠. 사실은 너무나 많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남들이 이미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 조금 더 잘하면 얼만지 나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발견하는 법에 대해서 엠제이 드마코 아주 쉽게 제안합니다. 이런 말들을 잘 주목하라는 거예요. 나는 뭐뭐가 정말 싫어. 나는 뭐뭐를 정말 안 좋아해. 뭐뭐가 짜증나.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나는 정말 이런 게 정말 소원이야. 이런 말들을 잘 주목하세요. 이런 말들을 여러분 눈과 딱 무의식으로 뱉잖아요.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부자될 수 있는 기회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발견하시면 빠르게 행동하셔서 그 기회를 꼭 잡으셔서 부의 출처에서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가 되는 기회를 발견하는 법 이라는 주제로 부의 추월차선을 한번 리뷰해봤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